자, 오늘 브레이킹뉴스는 김은석이 아닌 CM 더 빈지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안돼!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충혈돼서 선글라스를 쓰고 브레이킹뉴스를 진행한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브레이킹뉴스는 뭐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리멀천다이징이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도 입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이걸 어떻게 상상해? 네온사인 느낌의 뒤에 Where is my $40? 아시죠? 저희 좋아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저의 유행어였다는 거 바로 이렇게까지 너무 멋있게 멀천다이징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브레이킹뉴스의 주요 소식은 뭐냐? 뭐 이렇게 멀천다이징만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멀천다이징 구매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그 다음에 멀천다이징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벤트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채널 고정 Stay tuned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멀천다이징을 어떻게 구매하냐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구매 방법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두 가지냐? 바로 저희의 채널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의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외국 구독자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 구독자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럼 외국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구매하느냐 바로 이 영상의 정보란에 윅스 릿 멀천다이징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국내 구독자분들은 더 쉽게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이렇게 릿 멀천다이징 사이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보란에서 네이버 스토어팜을 누르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매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럼 외국 친구분들이 윅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한번 떠나보시죠 호이 고! 오케이 자 외국 구독자 여러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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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윅스 릿 오피셜 뭐 천다이징 홈페이지로 오면 이렇게 너무나도 이쁘게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꾸며놓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티셔츠를 시작으로 한 제품만 일단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롱한 릿티비 티셔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단에 릿티비 티셔츠를 클릭구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릿티비 티셔츠에 대한 이런 상세 모습까지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엄청 가깝게 찍었어요 그것도 엄청 좋은 카메라로 그게 뭘 뜻하냐 자신 있다 우린 퀄리티에 자신 있다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단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똥폼 잡고 있는 샨 주정뱅이 CM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착샷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사이즈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잘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위로 쫙쫙쫙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 구매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컬러는 블랙 하나를 일단 준비해 놨고요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한가지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몸집이 있다 챔피언 티셔츠를 한 라지 정도 입는다 그럼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엑스라지를 구매하는 거를 약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량 같은 경우에 저는 통이 크니까 한 10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바로 애드 카트에 딱 누르시면 바로 카트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595달러 별로 안 비싸요 그쵸? 그러면 바로 뷰 카트를 누릅니다 뷰 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17장을 제가 구매를 했네요 역시 통 큰 CM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쉬핑 쉬핑이 가장 중요한데 쉬핑은 뭐냐 여러분들의 나라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지구본에 있는 모든 섬까지도 다 넣어놨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나라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클릭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그냥 한번 예시로 유나이스테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지역에 있는지 저는 캘리포니아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일반 택배로 받아보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프리미엄 택배로 받아보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반 택배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일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거는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페이팔로 결제 꾹 끝 참 쉽죠? 이 정도 쉬우면은 전 한 10장 구매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국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국내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구매하는지 바로 네이버 스토어팜 정보란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스토어팜을 한번 클릭고 자 국내 구독자분들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 영상 정보란에 네이버 스토어팜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쁜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상품 상세 보기입니다 바로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구매만 해봤는데 제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하네요 그럼 앞서에도 말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품의 디테일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으면서 더 웃긴 거는 이거 봐 션이 조커로 변해가는 약간 저희의 혼자 만든 광고 영상까지 즐기실 수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옷이나 저희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는 살짝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스킵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이즈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몸에 어떤 사이즈가 맞는지를 정확히 보셔가지고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올라가서 당연히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리자면 어떻게 구매하냐 바로 색상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검정이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X라지 그러면은 이렇게 수량을 적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에도 말했지만 한 전 10장 단위로 다 사니까 한 10장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30... 어우 비싸네 아우 저렴하네요 그리고 바로 이제 구매하기 누르면 구매가 끝난다는 점 자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진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멋있고 퀄리티 좋은 리멀천다이징의 구매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벤트는 무엇이냐 사실은 저희가 뭐 돈이 굉장히 많고 이러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하지만 저희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번에 라이브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BTS 투어를 다녔어요 그것도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신문사가 주관하는 BTS 투어를 갔다 왔는데 그때 투어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 멋있는 타워를 주셨습니다 와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보이시는데 와 그림도 너무 이쁘고 위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한글로 순간이 아닌 우리의 계절을 기억해 소중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사실은 거기 온 그 인원들에 한해서 주는 거지만 진짜 관계자님한테 가서 막 션이랑 아 제발요 제발 열정만 열정만 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열정을 받았어요 미친놈들이죠 열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뭐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에 이 멀천다이징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하면 구매하시기 전에 이 댓글창에 이제 구매하실 때 쓸 이름을 적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매 목록에서 이 댓글에 쓰여있는 이름까지 확인해서 선착순 10명에게 이 타워를 같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이쁘고 이거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 진짜 그때 참여한 인원들 밖에 없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참여 방법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이 타월까지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아 나 내 이름 쓰는 거 싫은데 그럼 예명 쓰세요 예명 쓰시고 배송 명도 예명으로 쓰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어 그럼 10명만 줄 거면 난 댓글 안달래 난 뭐 받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 샘플이 왔을 때 션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개똥퐁을 잡으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 친구들은 진짜 토 나온다고 주정뱅이냐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진 중에 저희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 션의 사진과 저의 사진을 포토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감사 편지를 손수 손으로 적어서 같이 동봉해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타월 안에 10명 분에게는 당연히 드릴 거지만 10명이 아닌 분들도 이 댓글에 이름 남겨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일일이 다 적어서 드린다는 점 진짜로 100명이면 100명 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1만 명이면 1만 명 다 다행 속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 비디오로 만들어서 인증할게요 손가락 부러져도 돼 어차피 나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손가락 없으면 뭐 어때?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댓글 꼭 남겨주셔가지고 꼭 참여하셔서 저희의 포토카드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혹시나 포토카드 뭐 그딴 걸 주냐 난 싫다 이런 분들은 받고 버리세요 감사 인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버리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아마 영어로 쓸 것 같은데 저는 한국말로 쓸 겁니다 온리 한국말 한국말도 잘 못해 사실 영계국어인데 한글이 더 편해가지고 한국말 쓸 건데 더 재밌는 거 여러분들 편지를 받았는데 읽을 수가 없어 한국어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바로 CM의 큰 글이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소소하지만 재밌는 이벤트까지 준비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와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리티 워천다이징에서 워천다이징을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얘네 유튜브 하더니 이제 물건까지 파네 나중에는 진짜 완전 장사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꿈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필요한 그저 아티스트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의 아티스트 나아가는 그런 꿈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따뜻한 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도 정말 멋있는 모습 정말 멋있는 음악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런 이벤트와 멀천다이징의 정보를 습득 습득 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선글라스 쓰고 진행이 돼서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얼굴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항상 말하지만 스테이 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머천다이징을 구매하게 될 미래에 저희의 커스터머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브레이킹 뉴스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의 CM은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씩 외쳐보죠 릿 머천다이징 놓치지 않을 거야